안녕하세요 꿈과 행복을 주는 일산 은혜로운계 옥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비무안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비무안이란 뜻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말로 매사에 준비를 잘한 사람은 우한을 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되는 공통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비무안하는 개인, 유비무안하는 가정, 유비무안한 교회, 유비무안한 사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건강과 아름다운 개인과 공동체를 만들 수 있죠 특별히 2014년도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에게 새해를 잘 준비하고 유비무안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유비무안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도 유비무안의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세계적인 명감독, 탁월한 기술, 선수들의 투지와 체력, 이 모든 것이 짜여진 듯이 잘 훈련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도 세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미리 잘 준비되어진 지옥같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의 준비하는 과정의 흔적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직도 훈훈한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가수 가왕 조영필 씨도 60대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그의 피나는 노력과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헬로 바운스 등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최고의 가수가 되었던 것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2등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도 유비무안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던 것이죠 한 번 준비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어떤 것이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유비무안의 정신보다는 땜빵식의 생각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무조건 실적만 올리면 된다는 성과 위주의 생각을 하다 보니 꼼꼼한 준비보다는 터뜨리고 보자는 식으로 땜빵 정치, 땜빵 교육, 땜빵 행정, 땜빵 봉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수대교와 행주대교,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땜빵식의 생각에서 유비무안의 정신을 살려 무슨 일을 하든지 철저히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잘 준비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기 위해 3년을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다빛도 최소한 1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야곱도 20년, 베드로와 바울도 최소한 3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시죠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에서도 잘 준비된 사람이 되시고 교회에서도 기도와 말씀, 예배와 전도로 잘 준비되시어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